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눈동자나 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그중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주는 이미지는 모두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에스테틱을 찾아 미백 관리를 받거나 미백 주사를 맞는 분들도 많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 고민은 일시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가 찾은 피부 미백의 답 피부 가득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위한 솔루션 앱솔루트 스노우에는 어떤 압도적인 성분들과 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 방어를 위해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이 바로 미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이 산화되면서 검게 변하고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색소가 침착되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 잡티가 생기게 됩니다. 미백을 위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색소 침착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보다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멜라닌 색소 형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멜라닌 색소의 산화를 방지하거나 생성된 멜라닌 색소의 각질층으로의 이동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미 형성된 멜라닌 색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밝고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통해 이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가져간다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주기가 늦춰지면 각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혈액순환 저하까지 더해지면 피부 활력이 떨어지고 이 또한 피부가 칙칙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관리에 신경 쓰지 않은 채 피부를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넓은 다크 스팟이 생성되며 이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케어해 주는 것만으로도 칙칙한 피부를 활력 있는 피부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탁월한 성분이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물리적인 마찰 없이 각질을 연하게 하고 모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하는 합성 바하, 천연식물성 바하가 있는데 식물 유래의 원료인 천연식물성 바하 사용을 추천해드립니다. 피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각질을 정리하게 되면 유효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미백을 위한 멜라닌 생성과 전이의 각각의 단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있는데요. 밝고 환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파 비사보롤, 유용성 강초 추출물, 글라브 리딩과 같은 성분들은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 합성되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합니다. 두 번째는 산화를 방지해서 미빅 효과를 내는 방법인데요. 비타민C 유도체가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만일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더라도 주변의 각질 세포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피부톤이 환해지겠죠.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을 활용하면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방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루미신은 노화 색소인 리포프신의 형성을 감소시켜 색소 형성을 막고 대표적인 다크스팟이죠.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형성 세포와 멜라닌 색소가 전의된 각질 세포를 빠르게 배출하면 그 세포에 포함된 멜라닌 색소도 함께 배출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하 성분을 활용해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문 미백 케어는 멜라닌 색소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효성분들을 이용한 고차원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요. 멜라닌 색소의 생성, 침착을 방지하고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돕는 전반적인 케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백 케어에 대한 소비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에탐이 앱솔루트 스노우와 함께라면 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생각되던 피부 미백 과정을 집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른바 홍범화 시대, 앱솔루트 스노우와 함께 이제 여러분의 집은 피부 미백 전문 에스테틱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처럼 피부 속부터 순수한 아름다움을 세워주는 완벽한 홍범화 브라이트닝 케어, 앱솔루트 스노우는 첫 번째, 피부 미백에 사용되는 10가지 액티브 성분을 전라인, 최적의 비율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 라인별 특화 성분까지 더해 피부에 깊이 전달될 수 있는 케어 단계를 구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구성된 브라이트닝 메커니즘이 칙칙하고 균일하지 않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케어해줍니다. 그럼 에터비의 압도적인 액티브 성분 10가지를 공개합니다. 먼저 피부 고민 부위에 정확하게 타겟해서 미백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와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 피부 산소량을 증가시켜 맑고 균일한 피부 톤을 완성하는 옥시제스킨 성분이 있습니다. 또 피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알파 비사보롤에 이어 식물 성분인 글라브리디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활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하고 비타민 C 유도체인 에칠 아스코비레틀은 칙칙한 피부 톤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 윈터 그린잎 추출물은 피부 각질을 케어해서 안색을 환하게 해주고요. 거처러진 피부에 광채를 부여하는 특허 성분인 일루미신과 천연 카르티노이드 성분으로 화사한 피부 톤업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수를 작약수로 대체했는데요. 작약국과 뿌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맑고 깨끗한 피부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본부터 브라이트닝을 실현하는 에터미만의 미백 메커니즘은 시간이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1년 내내 낮과 밤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턴오버 주기에 맞춘 28일간의 꾸준한 관리는 노화와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를 이룬 피부를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케어해줍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노우 토너에서는 최고급 소재인 샤프란 추출물로 피부 진정과 톤 케어를 동시에 하고요. 물리적 자극 없이 부드럽게 즉각적인 각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 세럼에서는 오미자 열매 농축 성분을 함유해 피부 미백과 붉은기,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입체광을 개선해서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표현합니다. 알프스의 7가지 허브를 선별해 만든 성분의 다크 스팟 코렉터는 강력한 브라이트니 효과를 제공합니다. 옅은 기미부터 진한 기미까지 듀얼 멜라닌을 완화해주는 단계입니다. 젤 타입의 스노우 데이 크림은 롤링 할수록 워터리한 제형으로 별도의 쿨링 성분 없이 제형만으로 피부에 쿨링감을 더해주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수분 손실량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노우 나이트 크림은 콜라제니어를 고함량으로 적용해서 압도적인 피부 탄력 효과를 구현하는데요. 해바라기 씨 오일과 화이트 루핀 추출물 포함해 꼼꼼한 영양 성분으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탄력을 개선합니다. 멜라닌의 산화와 생성된 멜라닌의 전의를 막아주는 효과와 더불어 초밀착 탄성 원단이 적용된 페이셜 마스크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백과 자외선 차단은 물론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해주는 스노우 톤업 에센스 썬으로 올데이 프로페셔널 케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솔루트 스노우 세트를 통한 꾸준한 관리는 우리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켜줄까요? 먼저 오래된 검고 진한 기미와 잡티, 주근깨가 개선된 것이 임상 시험 결과 확인되었고요. 피부 표면 및 아직 눈에 띄지 않은 피부 표면 아래 색소 침착까지 감소시키는 피부 멜라닌 완화에 대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결과까지 확인하고 나니 더욱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전라인 임상 시험을 마친 압도적인 브라이트닝 케어 제품. 이제 피부 미백 전문 에스테틱을 집안에서 누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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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